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증권계의 BTS, 방탄소년단 그리고 영웅씨보다 더 머리 큰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자기야? 어쨌든 간 여러분은 모두 자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이 여러화 같은 성운에 의해서 여러분 저 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방송했는 거를 리바이벌 해가지고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 좀 띄워주세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등하면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1회, 2회, 3회, 4회, 5회 했는데 방송이 너무너무 BCUSD, 뷰티풀했다 이래가지고 뷰티풀했다 이래가지고 방송이 너무 좋았다. 온 동네, 박네. 여러분 4대문 안에 4대문 밖에 또 범우주권, 범아시아권, 범싱가폴권, 범청송권 그리고 우리 일상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방법을 우리 PD님이 상세하게 올릴 겁니다. 1편부터 1편, 2편, 4편, 4편, 5편. 오늘이 6편째입니까? 그 앞에 재방송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못 보겠다. 유튜브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키움증권 홈페이지에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을 이야기할 때 상대의 비교가 있습니다. 상대의 비교. 상대의 비교라는 것은 뭐냐? 상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고평가냐 저평가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으로 봐서 우리나라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3%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23% 보이고요. 코스닥이 19.66,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6개월 기준입니다.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3개월 기준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는 13.5% 고평가고요. 코스닥은 4.6% 고평가입니다. 자 1개월로 보면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7%.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이게 굉장히 신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평가다 이렇게 보시고 방금 나오지만 재방송 보는 방법 키움증권 홈페이지 방송상담 교육 클릭 프로그램 다시 보기 거기에 청송촌놈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방송상담 교육 프로그램 다시 보기 여기 하시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다. 거기에 프로그램 명이 종목상담소입니다. 종목상담소니까 키움증권 홈페이지 딱 들어가 종목 방송 클릭해가지고 다시 보기 해가지고 종목상담소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 누구 얼굴 엄청 크네. 저 사람 얼굴 엄청 크네. 아닌데 아이고 큰일하네. 얼굴 크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하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1편 방송이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가서 1편 방송을 리바이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편 방송 많은 분들이 1편 방송을 소문 듣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왔습니다. 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촉촉하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교양입니다. 주식은 교양 있게 해야 된다. 교양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구석구석 구석구석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구석구석 구석구석을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세 번째 촉촉하게 흥분하지 말고 주가를 추격해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교양이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구석구석 꼼꼼하고 촉촉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에 우리가 이 방송의 첫 방송 때 저 친구가 뭐 어떤 액 쓰고 이래가 잘 몰라가 많은 분들 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너무 좋았다. 첫 방송 재방송 볼 수 없는 분들이 재방송을 재방송이지만 다시 하는 방송이지만 너무너무 그게 필요하고 청송님 말을 듣고 며칠 써보니까 이거는 진짜 BTS의 화이예 화이예보다 더 심한 인기의 품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TS가 노래에는 여러분 1등이지만 정권계에는 저자태 한참 하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영웅씨가 열밋게 떠난 님아 노래는 1등에도 정권에서는 저보다 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웅씨 영웅씨 고향 아시죠 여러분 막걸리 잘 나고 맛있는데 이동막걸리 고향입니다. 우리나라 3대 막걸리가 어디신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3대 막걸리가 부산 금정막걸리 금정막걸리 맛있어요. 두 번째가 정읍의 정우막걸리 정우 정우막걸리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정우막걸리 배달 시킬 수 있습니다. 택배대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1동 2동 막걸리인데 1동 2동 막걸리 양조장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양조장집이 쌀막걸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동 막걸리는 별로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다른 막걸리가 좀 더 맛있습니다. 공주 밥 막걸리가 더 맛있더라고요. 내 경험상요. 그래서 금정막걸리 정우막걸리 예 어? 아 가평 정막걸리 머리 아파요. 막걸리에 그냥 잔만 몇 개 넣었지 머리 아픕니다. 내가 먹어봤어요.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저 경험상 막걸리는 3대 막걸리는 내가 볼 때 3대 막걸리 2동 막걸리가 좀 빠집니다. 너무 대량으로 생산해가 빠지고요. 제가 볼 때 금정막걸리 정우막걸리 구원하고 싶은 게 밤막걸리 그리고 저기 강화도에 인삼막걸리가 좀 괜찮아요. 또 한 집이 괜찮아요. 그 집이 4개는 참 먹을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리아이 따톰니 밤막걸리 부여 맞습니다. 그 집 부여에서 공중하는 길목이 옆에 있어요. 그 집의 4대에 걸쳐서 사는데 양도 도가 있죠. 도가 합니다.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거 다 알죠. 내가 별거 다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배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주식의 모든 책 모든 서점에 가면 정배열이 있습니다. 정배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 우리가 항상 정배열 역배열 이야기합니다. 정배열 역배열 하는데 이게 정배열이고 이게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배열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 그 담배 중에 한산도라는 담배 있습니다. 한산도 한산도 보면 이쪽에도 거북선 있고 저쪽에도 거북선 있어요. 근데 그 거북선 그 양쪽 거북선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어느 쪽이 안놈이고 어느 쪽이 숙놈인 줄 아십니까. 이거 아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옛날 거북선 담배 그림이 암거북이 있고 숙거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십니까. 편집 또 편집하는데 또 이 재밌는 거 그거는 담배값 던지보고 위에 올라가는 게 숙거북 아래에 있는 게 암거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유튜브가 10만 명 접속했습니다. 자 오늘 정배열 역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정권체계 자 모든 정권체계 자 이 화면 좀 땡겨주세요. 이쪽이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 모든 정권체계 모든 정권체계 기본이 정배열을 많이 합니다. 정배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정배열 이야기를 많은데 더 더 더 정배열 이야기를 하는데 정배열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로 나중에 또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를 하자 했습니다. 자 이동편 우리 자 시작 주목 기본차들 여러분 많이 보는 차들 2차들입니다. 2차들 갖고 정배열 역별 쳐진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배열 역별이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뭡니까 낫높고 기업자도 모르느냐 아느냐 우리가 이제 정권하면서 누구나 압니다. 근데 낫높고 기업자가 니욱자가 기업자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낫높고 기업자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낫높고 기업자는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낫높고 기업자는 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낫높고 기업자는 여러분 정배열 역별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열 역별의 기준은 이동평균으로 먼저 봅니다. 이동평균으로 이동평균 이 차트에서 방금 여러분 삭제를 하고 이동평균 11위평과 61위평이 정배열과 역별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이동평균이 정배열과 역별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이동평균이 정배열과 역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11과 61의 골든크로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배열이 이게 이제 정배열입니다. 이게 정배열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반대적인 게 이게 역별입니다. 역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배열과 역별을 볼 때 이동평균으로 보는 방법은 11위평과 61위평 이게 이제 정배열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정배열에서 지금자리 정배열이죠. 정배열이면 절대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자리는 뭡니까 정배열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열, 역별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으로 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역별에서는 주식을 매매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배열에서 주식을 항시 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시 역별 주식을 제일 저점에 사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식은 저점이 없습니다. 저점 밑에 깡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정배열 외에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열을 까셔야 되는데 정배열의 기본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주식을 제일 바닥에 사려고 한다. 바닥에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제일 바닥에 사면 3년 재수는 있고 제일 고점이 팔면 2년 재수 없어 합의 5년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직구상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은 제일 저점에 사면 안 되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 정배열 전에 5일 2평이 살지 않는 5일 2평이란 뭡니까? 5개의 견절 중에 제일 높은 건 5일의 신고가 아닐 때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5일 신고가 종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 신창호의 아닙니다. 신창호의는 청성교도소에 있지만 신창호의 아니고 저는 신창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배열에서는 5일 2평 주가가 5일 2평에도 주가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주식은 5일 2평에서 5일 2평이 살면서 5일 2평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5일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생신하면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11일 2평과 61일 2평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에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드리면 삼성전자 5일 2평 분홍색입니다. 5일 2평 분홍색인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5일 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도 여러분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11, 61 골든 크로스 위에 이 61일 2평 위에 이 자리에서 5일 2평이 살아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5일 2평 아래에서 주식을 절대 사는 거는 그 기본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 들은 거는 제가 아는 제가 한 번씩 강의하는 대학의 슈퍼컴퓨터에서 우리나라 1년 주식 평가를 해서 언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이거는 뭐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미국, 일본 다 했어요. 했는데 60일, 10일 정배열에서 돈 먹을 확률이 몇 프로? 62%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 돈 먹을 확률이 38%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 실제로 대형주만 보면 정배열에서 돈 먹을 확률이 몇 프로? 거의 75% 정도 되고요. 정배열에서 돈 잃을 확률이 2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25% 돈 먹으려고 주식을 제일 저점에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하는데 그건 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꼭 정배열에 사라. 여러분 모든 증권 서점에 가시면요. 서점에 가면 기본적으로 정배열에 주식을 사라고 딱 나와서요. 모든 것이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첫째 보는 방법이 11일 2평과 60일 2평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배열의 2평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조지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지표 받는 방법이 MACD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MACD 오실레이터예요. MACD인데 우리 키움증과 조금 틀려요. 이게 원래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원래 정확히는 MACD 오실레이터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좀 잘못 알고 있고 여기에 MACD인데 MACD 시그널을 다 쓰면 안 돼요. 다 쓰지 마시고 MACD만 쓰세요. MACD만 MACD 오실레이터 클릭 지우고 시그널 MACD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MACD만 사용하면 그 MACD가 0선 넘어갈 때 0선 넘어갈 때 뭡니까? 정배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소원님 11위편과 6위편과 MACD 어떤 게 신뢰도가 높느냐 이러면 MACD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MACD는 고전지표인데 아직까지 보조지표 3대 지표 중에 최고가 MACD입니다. 그 다음에 ADX고 3대 지표가 MACD ADX 전에는 스토게틱을 썼는데 요즘에는 DMI입니다. DMI는 다 배우려면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증권은 DMI 대신 스토게틱을 씁니다. 그런데 보통 파생하는 분들은 DMI를 꼭 하셔야 돼요. 파생 전문 파트 특히 홀짝 하실 분들 인버스 레버리지 하신 분들 DMI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보조지표 안 맞다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앞으로 노벨상타실 뿐입니다. 왜냐 보조지표 만든 분들이 석학들이 슈퍼컴포터 검증이 그런데 보조지표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보조지표를 그거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냐 분석을 못해서 못 쓰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MACD와 MACD로 보는 방법 MACD로 보는 방법 왜 MACD로 보는 방법 있습니다. MACD로 보는 방법 있는데 MACD로 보는 방법이 여러분 아다시피 0선 넘었습니다. 그러면 11일 평과 6일 1평 11일 평과 6일 1평 하고 MACD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고 여기처럼 중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안 되는 경우는 청소년 뭐가 우선입니까 MACD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MACD가 우선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MACD가 11일 2평 2평보다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MACD는 할스타인 법칙이 할스타인 법칙 알죠. 뭡니까? 비스마르크 때 할스타인 외무부 장관입니다. 독일 내가 너가 만약에 어떻게 적군의 친구면 너도 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할스타인인데 MACD 0선 위에서 주식을 사는 습관을 여러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의 키움증권 나가지고 거의 한 5천 명 이상 1목균형표 파일을 무료로 드렸어요. 1목균형표 1목균형표로 보는 겁니다. 자 아이콘을 왼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지표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를 해가지고 1목균형표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는데 이 1목균형표를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구름만 보면 됩니다. 다 구름만 1목균형표 1목균형표는 여러분 네비게이션이 우리가 그 사이에 네비게이션을 써보면 네비게이션을 써보면 우리가 그 사이에 다녔던 길이 더 먼 길이 있어요. 네비게이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우리 그 자영하고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자영이 고집이 있어요. 청송 심신데 네비게이션이 안 맞대요. 자기는 그럼 네비게이션 쓸 줄 압니까? 네비게이션 말하시노 내 길 다 아는데 이래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해요? 세븐틴 식스티 식스입니다. 세븐틴 식스 그래서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영이 네 분입니다. 자영이 네 분인데 자영 네 분이 다 영양가가 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름은 있는데 성화물 태코를 다 지었어요. 첫째 자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 안 든다. 철천 어로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자영 육사 나왔는데 군발이 오래 해가지고 좀 무식해요. 철무 무식해가 철 안 든다. 철무예요. 세째 자영은 담배 술을 임플란트 해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철의 심을 막았다. 철심이에요. 철심. 내재자영은요. 서울 깍쟁이라 그런지 조금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철대라고 철대가리 없다. 철대. 그래서 우리 자영 너희를 철 뭡니까? 철처이 철무 철심이 철대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철대어른 철심이 어른 이래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재밌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삼성자 여기 명락을 넣잖아. 이 앞에 구름이 일목균형부에는 구름이 앞에 스물다섯 개 항시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스물다섯 개 항시 먼저 나와요. 항시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앞에 구름이 붉으면 뭡니까? 앞에 구름이 붉으면 정배열입니다. 그러면 앞에 구름이 굶으면 MACD가 뭡니까? 영선을 관통하고 11, 61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만 알아도 자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보시면 매수타임이 언제였나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선 관통 영선 관통 이 자리 그 앞에 붉은 구름이죠. 붉은 구름이죠. 여기 매수자리입니다. 매수자리 그 앞에 또 매수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 앞에 매수자리 영선의 앞에 구름이 어때요? 앞에 구름 26에 붉어지죠? 붉어집니다. 붉어지죠? 골든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수를 현대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현대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자 최근에 매수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런 곳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힘들죠? 매수한 이래도 여러분이 안 배우실래요? 이래도 안 배우실래요? 안 배우려면 배우지 마세요. 안 배우려면 아 자영의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자영의 주식하는 내 자영의 이야기 나중에 해줄게요. 하여튼 우리 자영들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철천 어른 그 다음에 철무얼 철심 어른 철대가리 어른 이랬습니다. 4명 우리 자영들 4명이에요. 아시겠죠? 자영들 채팅 뭐합니다. 연세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항상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주식을 언제 우리 지난 주식을 한번 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입니다. 자 셀트리온 보세요. 0선 넘었죠? 0선 딱 넘었습니다. 그러면 청송님 또 질문 0선 MHD 0선 11.61 골든크로스 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 구름이 붉은 자리를 가시면 됩니다. 앞은 붉을 때 앞에 팔아 하면 안됩니다. 앞에가 무조건 붉어야 돼요. 앞에 붉을 때 이게 여기 만약에 늦잖아. 늦어도 앞에 구름이 붉을 때 샀어요. 붉을 때 그러면 청송님 답이 나오죠.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목균역병 구름 제일 신뢰도 높습니다. 두 번째 MHD 세 번째 이동평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동평균 먼저 뭐라고 정별 역별 이십일 저항이다 지지다 관통했다 그것만 아예 안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예 일목균형표가 신뢰도가 제일 있습니다. 제일 일목균형표가 내 욕을 왜이렇게 기가 건지럽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보고 노래하라 하지 마세요. 그건 오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네이버 한번 볼게요. 영어제 네이버 N-A-V-E-R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는 매도 나왔죠. 매도 네이버는 매도 나왔어요. 요렇게 요렇게 네이버는 매도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요 안에서 매도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씁니다. 네이버는 매도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게 우리 PD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팔고 사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화 같은 성원이 지금 난리인데 더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릴까요? 요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자 더 상세하게 설명 한 번 더 해달라. 1번 통과하자. 3번 한 번 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자기야 어 하여튼 와 또 이런 아 진짜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공짜 진짜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바이 자 교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앞으로 여러분하고 굉장히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할 테니까 일목균형표를 하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정배열 이게 정배열이 안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정배열이 안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음 정배열을 모르고 주식을 한다 그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말 들어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당신도 장모님 말 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있다나 말 들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모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내 여러분 편입니다 아시죠 내 여러분 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청소년 신창원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고수의 실전 투자 기법 세미나 듣고 첫 거래 시 오만 원 증정 일석이조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